정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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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가수 정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는 것이 언제나 저의 목표였는데요 2021년에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던게 저의 노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의 남아가 또 많은 분들이 음원으로서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음원을 녹음을 해서 음원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녹을 수 있는 그런 BGM으로 또 열심히 다가오고 싶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해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면 또 뭔가 계획도 세우게 되고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이 우선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올해 2022년에는 우리 모두의 설 선물로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물처럼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빨리 무대에서 만나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정동아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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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